청경채 김치와 갈비 호박죽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와 이 호박이랑 갈비가 만나니까 와 너무 달고 맛있네. 와 놀라운 맛이에요. 일단 맹물로 끓였잖아요. 근데 이게 갈비에서 우러나오는 육수맛이 어울러져서 감칠맛이 되게 좋아졌어요. 갈비를 먹어보면 맛있어요. 살이 쫀쫀쫀쫀쫀.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저는 청경채 김치를 처음 먹었는데 식감부터 시작해서 일반 김치하고 틀리고 아삭아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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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